음! 쫄깃쫄깃을 원한다. 내가 한국에 사고 있는 이유야. 하하하하하 진짜. 그 후 기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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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앉아. 내 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던데 반말을 하지 마라잇! 이 자식이 뭘 잘했다고? 앉아 임마! 마라! 여기 소장 어딨어? 여기 소장은 남천논 사야지. 네? 내가 지금 소장은 남은 인마? 네? 어저께도. 네? 같이 밥 먹고. 네? 사람들 같이 가고. 네? 다했어! 에이! 저팔려! 저팔려! 몬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레는 세스코. 에이문 파친코. 저는 그리코입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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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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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이 전달하는 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이렇게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따가 더 많아요 이따가 더 많아요 비고나게 했다 이따가 아니라 아고 이거 정말 좋아요 이게 설탕입니다 뭐? 뭐지? 반지?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불렀고 있는 건가요? 왜 이따가? 양배추가 많아요 설탕입니다 설탕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설탕입니다 이게 설탕입니다 설탕입니다 와 와 와 와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알겠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이 이거 좋아하네요 너무 좋아해요 응 아고 이거 좋은데요? 만화違판이요 응 와 반 반 도기 기니티 이렇게 만들기 어디서 본품? 어디서 본품? 레이 운 조팩 아 조팩! 여러가지 맛잇이 있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빨리 저요 아고가 안 работ FPT 와 와 와 와 네 아완이 왜 이렇게 급하게든가 자기가 와 와 와 와 와 아니 아 아 기아 와 와 너무 좋아 사랑해 사랑해 구후기피 초콜렛 먹을까요? 그럼 초콜렛 먹을게요 周り에 콜라겐이 엄청 들어있어서 일본의 차슈처럼 드세요 드세요 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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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맛있어 볼 수 있는거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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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장하고 불쌍? 불쌍? 자, 불쌍! 지금 배가 났다. 삼겹살과 같이 다르다. 보쌈과 같이 다르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힘들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카로리이지만 카로리이지만 수직뿐리게끔은 견닛이 최고다 면욱? 좋은데요? 이건 뭔가 마늘이 있어서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네요? 네요? 네요는 이거에 블루넬세가 정말 좋아 모야하이고 일본식 타코치와 더 스미비야기의 블루넬세가 軽くない? 全然軽くないね 全然軽くないね 樹木パン? これめっちゃ美味しい 日本でもチョッパリいっちゃな 日本とチョッパリと違うポイントがないね 日本はもうチョッパリって言ったら チョッパリっていう模型なの これはなんかこっさんみたいにカットしてるじゃん そこも違うし 日本のチョッパリはコラーゲンのパートがめちゃくちゃ多い コギのパートよりは コギのパートよりは 黒ね クッチ なんか食べるところが全部 プルプルプルってしてるところなんだけど コギと一緒になってるから またなんか違う感じがする コリがマクコクスペイを飲んで うん どうやって食べよう? 本当に 共に食べたい 私は韓国に売っている理由だよ 韓国に売ってる理由だよ 本当に 本当に 本当に大きい 本当に大きい わー え? これ食べればいい?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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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で綺麗にするの? サムネイル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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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た来た来た このチョルギチョルギと違うの うん 骨に近くがそれでおいしい 本当にチョルギチョルギの 本当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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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で食べるの? 焼きが 本当に 焼きが 焼きが 本当に 焼きが 本当に 私は 韓国焼きと 日本焼きが 違うポイントだけど 日本焼きは 焼きが 韓国焼きは ホウエリや クロッくんにょ 白 それで日本のチョルギは ヤシとか シクサっていうよりは ひと ちょっと ソウジュー飲んで ちょっと ちょっと 食べて ソウジュー飲んで って感じだけど これはもう シクサとして 完結するよね そうね 日本に比べたら そしてこれをまず これぐらい作るの 何? 違う ぼら pac part もぐっけよ わー 皆さん 私 진짜 미쳐요. 이따기 마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족발 대 2행시 한 번 갑시다. 또? 한번 가야죠. 내가 코레오 마치마 스위트 때 지금 5일 준비 됐나요? 네. 족! 헉? 저기 김경식 있다! 갑자기 괜히 앵기를 하지 마셨어. 아니. 멋있어? 김경식 있다! 발! 발봐라! 무야호! 족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코라고 합니다. 처음에 만났잖아요. 매운맛도 맛있고 그냥도 맛있고 세계에 있는 남자가 다 좋아하는 맛인데요. 부럽습니다. 근데... 그걸로 나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은 진짜 만나서 행복하고 앞으로도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하 족발 밖에 없어요. 아니라 면도 있고 김치도 있고 주먹밥도 있고 캣닙도 있고 소스도 많이 있고 진짜 회사는 몇 명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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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해요? 하하하하 혼자라면 제가 한국에서 알바가 없으니까요. 하하하하 조금만 도와줄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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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